제가 계획한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맞으니까 해가 니엇니엇해도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그 주인 말에서 생각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생각 나름 그 시간을 맞춰서 온다고 부지런히 왔는데도 도착하기 몇 초 전에 배가 막 떠나는 거예요 뛰어갔는데 그래도 다음 배를 타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휴 진짜 이게 레이저 쇼네 레이저 레이저가 따로 있어 확실하네 어머니도 눈도 엄청 크셔가지고 꼭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엔 무조건 엄마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맞춰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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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